아 저 무지개 분수 이렇게 조명이 막 바뀌어가지고 저 때 음악 틀어줬어요? 음악도 있어요 음악 바뀔 때마다 음악 바뀔 때마다 음악에 맞춰서 되게 멋있어요 야 여기 진짜 좋다 이렇게 뭐 분수, 분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먹어야겠다 스테이크 어때? 맛있어 아 이 소스를 조금 더 왜 마음에 안 들어? 물론 이제 고기의 스테이크의 맛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약간 좀 더 소스를 아유 이런 거 해서 뭐 이런 거 주용하지 너무 분석하려 그래 맛있구나 맛있는데? 아니 또 이걸 우리가 내년에 내가 이걸 또 푸드트럭을 입찰해가지고 또 한 번 하려면 입찰하겠대요 어떻게 해 아 진짜? 선정 씨 머리 아픈 소리 들린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먹어보자 뭐 이렇게 한거지 결론인 거였구만 날 데리고 온 이유가 저거 보여주고 선물받으면서 장마가 잘 된다 아니야 아니야 사전 답사 사전 답사 사전 답사 저게 데이트 목적이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웨이트를 가장한 나의 사업 부상을 아니요 트럭을 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가게를 안 얻어주니까 트럭으로 하시겠다 아니 트럭은 먹어 먹어 야 근데 진짜 여보 여기에 푸드트럭 하나 하면 진짜 좋겠다 나 갈거야 어디가 결론은 나를 왜 꼬시려고 데려갔는데 아니야 그니까 다른 거 또 사올까 어 아 나 아까 그거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그거 주우리 탕수육 어 그거 사올까 레몬 소스 이거 탕수육 자 사올게 빨리 가자 제가 탕수육을 못 먹어서 박아놨 네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사업 얘기만 하니까 가격이 정말 바로 튀겨주고 저 소스가 레몬크림 소스가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아 푸드 너무 귀엽다 또 얘기하는 거야 그리진 말자 이제 그리진 말자 이거는 완벽하게 우리 여성이에요 강아지 몇 살이에요? 7살이요 7살이요 7살이요? 너희 되게 많구나 완전히 사람처럼 안겨있네 완전히 사람처럼 안겨있네 한참 기다렸는데 안 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샀어? 어 고마워 고마워 와아 그냥 이거야 내가 이거 저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오 네 오 오 따사니까 맛있지? 오 이게 소스가 옆에 있으니까 빨리 안 식어 응 내가 보니까 무조건 뜨거운 거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뜨거운 거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뜨거운 거를 해야 되겠다 아니 계속 꽂혀있네 내년에 무조건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저 운동하다 형 볼 거 같은데요 트랙을 그러니까 한번 오세요 네